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하지만 활용도가 매우 높은 비트 2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품 한 개당 네 가지의 비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베라에서 새롭게 출시한 9506, 9507 포인원 비트입니다. 카메라에 잡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컴팩트한 제품인 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9506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3mm와 5mm의 육각 비트 그리고 맞은편은 4mm와 6mm의 육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9507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2.5mm와 5mm의 육각, 한쪽은 T25의 별 비트와 6mm의 육각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보시면 바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안쪽 비트 어떻게 활용하라고 그렇게 깊이 박혀있는 비트들이 많이 없을 텐데 작동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쪽은 3mm, 한쪽은 5mm라고 그랬죠? 5mm를 활용을 할 때는 2.5mm가 들어가요. 측면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5mm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총 4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비트 한 개당 4가지를 쓸 수가 있으니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겠죠? 이 제품 두 가지의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비트 세트 류에 들어있는 자석 홀더가 있잖아요. 이 자석 홀더에다가 붙여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드라이버 류에다가 체결해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의 제품인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우려하실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뭐죠? 맞습니다. 작은 거 할 때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저도 1초쯤 생각을 했어요. 뇌정지가 1초.. 작은 거.. 아..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작은 부분은 위쪽 부분 턱에 걸려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밀고 들어갈 그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려점. 이거는 제품을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 어? 이런 방식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나 스프링이 너무 약하면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프링이 굉장히 짱짱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라잖아요. 무슨 걱정을?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집에 이런 자석 홀더가 있으신 분들은 제품을 끼워놓고 이 제품은 이번에 웍스에서 출시한 스크류 드라이버거든요. 제품 기가 막힙니다. 리뷰 준비 중이거든요.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런 원터치 척에도 끼어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4,000원대로 배라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류 좋은 거를 사게 되면 막 개당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포인원 비트가 4,000원대다? 정말 괜찮은 금액인 거죠. 그것도 배라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한국에는 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9506 모델은 3456mm의 육각비트. 9507 모델 같은 경우에는 T25의 별비트. 2.556의 육각비트로 출시가 됐으니 육각비트나 간혹 별비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구성에 아쉬움. 이 제품 2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3456mm의 육각비트와 T25 2.556의 육각비트. 하하 사이즈가 중복이래. 5하고 6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물론 자석 비트의 특성상 더 큰 사이즈를 못 끼운 거는 이해를 하지만 사이즈 중복이라는 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베라의 4-in-one 비트 두 가지 각 3개씩을 나누비 비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비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디어 좋은 제품인데 사이즈 중복이 조금 아쉽네요. 사이즈 중복이 조금 아쉽네요. 사이즈 중복이 조금 아쉽네요. 도착할 수 있어서 ziękuję.